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여야 협상이 이뤄질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더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맞받았지만 당 내부적으로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해서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 처리됐는데 22대 국회 들어서도 제1호 법안으로 또 똑같은 짓을 했다. 이 정도면 이게 과연 대가리 170개 넘게 모아서 하는 짓들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총선을 압승하고 국회 주요 상임위와 의장까지 독점하고 나니 못할 일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못하는 일이 생겼다. 여야 합이 없는 특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의 명분을 줄 뿐이고 매일 계속되는 민주당의 탄핵, 특검 부르지짐으로 국민은 피로감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로 최상병 사건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사 외합이 있었다는 야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단장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고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주도한 최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대통령 수사 외합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주에 대한 부분만 더 도드라졌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최상병 사건과 대통령의 수사 외합을 엮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없었던 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수사 외합의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현직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과 통화를 한 게 무슨 큰 잘못이겠나.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는 자신이 한 결정이라고 명백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럴만한 이유도 충분했다. 해외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3일 정도만 이첩을 보류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의 수사기록에는 군에서 결정내면 안 되는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출장 후 검토하고 이첩에 관한 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박 단장이 독단적으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한 것이다. 군에서의 사망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 단장의 수사기록은 기초적인 수사기록일 뿐 경찰에서 다시 진술 조사를 받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경찰에서 사단장까지 모두 불러 다시 진술을 받고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수사 외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알려진 대로 대통령이 경로에서 사단장을 수사 범위에서 빼라고 한 것이 경찰청에 내려진 지시라면 명백한 수사 외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경찰 쪽에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수사 외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최상병 특검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한 가지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함이다. 현재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넘는 재임 기간 동안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혀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럼 왜 이렇게 급하고 무리하게 탄핵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이재명의 정치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가을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거는 민주당도 알고 이재명도 알 것이다. 그래서 기를 쓰고 재판을 지연시켰던 것 아닌가. 무죄를 자신하면 어떻게든 재판을 빨리 끝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은 대선에 날개를 다는 꼴인데. 왜 이렇게까지 재판을 지연시켰겠는가. 무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1심 결과가 나오고 항소심을 가면 재판 지연이 쉽지 않다. 이미 증인도 부를 만큼 불렀고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공판 횟수도 줄어들고 그 결과도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내년 겨울이면 대법원 결과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급한 것이다.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는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3년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갈 확률이 높고 다른 대선 주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겨울이 전에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선 정국으로 이끌어 가야만 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특검을 아무리 시도해봤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특검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 수순인데 결과는 뻔할 것이다. 누구도 대통령에게 수사 외압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증언하는데 무엇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외압을 밝히겠는가.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과의 통화기록 그 통화기록만으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민들도 탄핵과 특검에 무뎌지고 있다. 관심도도 떨어지고 흥미도 없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지금 그런 게 귀에 들어오겠는가. 민주당의 이런 답 없는 탄핵, 특검, 밀어붙이기는 그게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인지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 25%까지 떨어졌다. 171석의 민주당 지지율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 지지율이다. 맨날 국회에서 국민의 명령이라고 소리쳐대는데 지지율 25%짜리 정당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부쩍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민주당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록 총선에서는 참패했지만 한동훈이라는 걸출한 대권주자를 배출해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에게 필적할 수 있는 대권주자이다. 이재명이 대권과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과연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이재명이 대권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